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비가 소나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발에 주님 발에 저의 발을 묶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1차에서 5차 우리 은사자님과 스패인들 술시간에 화부를 보고 너무나 변화되어가는 모습 영과 육이 하나이기 때문에 얼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무릎신학교 힐링센터가 미국에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요 일부터 513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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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